왕안석 1021-1086 중국 북송 때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으로서 1069-1076년에 신법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 송 때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으로 자는 계보, 호는 반선이다. 문필가이자 시인으로서 그는 뛰어난 산문과 서정씨를 남겨 이른바 당송팔대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북송의 6대 황제인 신종에게 발탁되어 1069-1076년에 신법이라고 불리는 청묘법, 모욕법, 시역법, 보가법, 보마법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개혁적 정치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장시성 강서성 푸저우 무주 린천현 임천현 출신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재어오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관직에 진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아버지 왕익은 지방관으로 중국 학지를 찬전했다. 왕한석은 19살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령부에 정착하였다. 그는 오래서부터 문제를 인정받았으며 육아경전분 아니라 제자백과의 서적에서 의서, 소설까지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며 기존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하였다. 인종 때인 1042년 과거에 합격하여 섬서회남절도판관으로 관직을 시작한 뒤 20년 정도를 화남 지방에서 각급 지방관으로 근무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관계사업과 재정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 널리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학문과 행정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중앙관직으로의 진출을 추천받기도 하였지만 왕한석은 집안 사정에 어려움을 내세워 사양하였다. 1058년의 왕한석은 인종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서술한 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 정치의 폐단을 지적하고 를 전범으로 한 개혁의 추진을 주장하며 인재 양성과 선발 의제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는 그의 개혁 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문장에서도 모범이 되어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1067년 영종의 뒤를 이어 열아홉의 나이로 황위에 오른 신종은 정치의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며 왕한석을 등용하였다. 신종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왕한석을 강령부 지사로 임명하고 곧바로 중앙으로 불러 한림학사로 삼았다. 그리고 1069년에는 그를 참지정사로 임명하여 신법을 입안하여 개혁 정책을 실행케 하였다. 왕한석은 제치삼사조례사를 설치하여 신법을 추진하였으며 1070년에는 동중서문합형장사가 되어 재상으로서 국정전반을 관장하였다. 왕한석은 1069년 균수법을 시작으로 청묘법, 모욕법, 보가법, 방전균세법, 시역법, 보마법 등의 신법을 잇따라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대지주와 대상인 고리대업자들과 정부안의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혔다. 1074년 심한 기근 마저 나타나 반발이 커지자 신종은 왕한석을 강령부 지사로 좌천하여 이를 무마하려 하였다. 왕한석은 이듬해 다시 동중서문합형장사로 임명되었지만 황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 못했다. 그리고 아들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자 1076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강령부로 은거하였다. 그는 1086년 5월 21일에 사망하였고 죽은 뒤 형국공으로 봉여졌다. 왕한석은 유학의 실용적 해석과 응용을 강조하였으며 등을 독창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유학의 도덕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법치를 강조했으며 이를 실천으로 옮겼다. 때문에 왕한석의 사상은 유교 전통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특히 성리학에서 구법당의 사상을 정론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폐척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왕한석의 개혁 정책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의 사상이 지니는 의도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산문과 서정씨를 남겨 탕송팔대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는 정론과 여행수기, 시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의 산문은 현실주의 풍격을 지니고 있으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만년에는 한자의 연언과 제자원리 등을 연구하여 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도 등의 문집이 전해진다. 한자의 연언과 제자원리 등의 문집이 전해진다. 한자의 연언과 제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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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원